조선시대 종로, 해전교회 팽형, 죄인을 가마솥에 삶았을까? 세종대왕신문 박경룡 자문위원회 글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종로 4거리는 전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였다. 그 당시에는 이 거리를 종로보다 운종가 또는 종가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 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번화한 곳이었다. 세상 소식을 전하는 곳으로 적격이었다. 조정에서는 중재를 지은 죄인들을 이곳에서 공개 처형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였다. 현재 강화문 우체국 앞에는 해전교가 놓여있었다. 옛날에는 이곳에서도 죄인을 처형했다. 조선 후기 정조 연간에 한성부의 역사와 모습을 다룬 한경질학이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수원거사로 유득궁의 아들 유본례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경질학의 국법을 어긴 탕간오리를 이곳에서 팽행을 집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팽행이란 소태 죄인을 넣고 삶아죽이는 끔찍한 처형방법이다. 이 처형은 고대 중국에서 실시한 기록은 있지만 조선왕조 법전에는 이 같은 처형방법은 없었다. 다만 고려 때 몽골군이 침입하여 아군을 전쟁포로로 삶아죽였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을 뿐이다. 신진 동국여지승남에 보면 해전교 동쪽의 안구일부 즉 해시계가 있었는데 구리로 주조한 것이 마치 가마솥 같다고 했다. 따라서 팽행을 집행했다는 것은 가마솥 같은 안구일구대가 이곳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전교에서 부정한 관리를 형식적으로 팽행을 집행하여 인간 파문을 일으킨 일은 있었다. 조선마을 일본인의 목격담이다. 서울 종로 네거리 북판에 임시로 높다란 부뚜막이 만들어져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무쇠솥이 걸려있었다. 또한 아궁이에는 불을 뗄 수 있도록 장작을 피워놓고 그 앞쪽에는 병풍을 치고 군막이 둘러져 있었다. 상속에는 포도대장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윽고 집행관이 입장하면 팽행이 시작되었다. 우선 부뚜막 앞에 솥뚜껑을 엎어놓고 그 위에 묶어온 관리를 앉혔다. 곧이어 선고문을 낭독하고 형을 집행하였다. 집행방법은 물이 담긴 무쇠솥 속에 죄인을 넣고 솥뚜껑을 닫은 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신용만으로 팽행집행을 끝냈다. 팽행을 거치고 나면 집행관이 죄인을 꺼내면서 죽은 신용을 하라고 이른다. 죄인은 마지막 대답을 한 뒤 가사상태가 된다. 즉, 그는 죽은 사람으로 행세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망인으로 대해야 한다. 가족들은 그를 상여에 싣고 집으로 가서 장례를 치른다. 이것이 끝나면 그는 산시체가 되어 격리시킨다. 조선 말에는 죄인이 시장에 나오기도 했으므로 광목 팔자가 걸어다닌다고 하고 그 아내가 임신을 하면 과부가 아이를 가졌다고 놀림감이 되었다. 글쓴이, 박경룡, 세종대왕신문 자문위원이다. 서울역사문화포럼 회장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이다. 문학박사로 서울 600년사, 한강사 등 서울역사연구소 90종을 기획편찬했다. 저서에는 한성부 연구 등 30여종이 있다.